자막제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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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10번째 AWS Summit 서울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 특히나 생성형 AI 트랙에 오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AWS 코리아에서 근무하고 있는 양승도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생성형 AI가 우리 모두의 비즈니스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와 함께 더 나아가 여러분들이 AWS와 함께 생성형 AI로 비즈니스를 혁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한 40분 동안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몇 가지 조사 결과들을 제가 조금 인용을 해보자면 미국의 시장 분석가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합니다. 생성형 AI가 향후 10년 동안 전 세계 GDP를 약 7% 정도 증가시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EU 내에 있는 전체 일자리의 약 3분의 2 정도가 생성형 AI로 인해 직접적으로 그리고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2030년까지는 사실은 생성형 AI 시장 규모가 US 달러로는 약 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는 약 13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도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국내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대에서 50대 직장인분들께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답변을 어떻게 했냐면 세 분 중에 한 분이 생성형 AI가 앞으로 본인의 업무를 대체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런 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이런 관심들이 바로 전체 AI 관련된 연구의 80% 이상이 생성형 AI에 집중되고 있다는 그런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비즈니스를 빠르게 혁신하기 위해서 생성형 AI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도 이런 이유 때문일 겁니다. 지금 생성형 AI 서비스를 많은 분들이 경험해보고 계신데 대부분 소비자 관점에서 경험을 하고 관심을 뜨겁게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더 큰 기회는 비즈니스를 향해서 열려있다고 저희는 좀 생각을 합니다.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고객 여러분들과 내부 직원들 직원들에게 지금까지는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경험을 선사할 수 있다고 저희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생성형 AI의 진정한 힘은 검색엔진이나 내지는 챗봇을 넘어서 장기적으로 기업과 조직의 운영 방식 또는 문화 등 거의 모든 측면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저희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성형 AI는 기본적으로 머신러닝 최신 기술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생성형 AI는 우리에게 어느 날 마법처럼 찾아온 게 아니라 굉장히 꾸준히 발전하고 있던 기술이 그 정점을 이룬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파운데이션 모델은 다양한 형식과 수많은 패턴을 망라하는 인터넷 규모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사전 훈련을 하기 때문에 매우 넓은 범위의 컨텍스트 내에서 지식을 응용하는 방법을 스스로 학습하게 됩니다. 사전 훈련된 파운데이션 모델의 탁월한 기능과 가능성도 굉장히 놀랍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모델을 처음부터 훈련하지 않고 약간의 데이터와 컴퓨팅 자원만 활용을 한다면 이 범용적으로 사용하는 모델이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를 차별화할 수 있게끔 도메인별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적화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더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생성형 AI에 대한 혜택을 누가 받게 될까요?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들의 고객입니다. 생성형 AI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고객들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혁신을 함으로써 고객의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의 동료들 즉, 기업의 직원들입니다. 생성형 AI를 사용해서 사내 직원들의 생산성과 창의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일을 하고 있는 기업 내에 있는 백엔드 프로세스를 사실은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프로세스를 최적화하고 효율성을 향상시키게 되면 그 결과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결과들을 가져올 수 있겠죠. 자, 이런 분류 이외에 산업별로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성형 AI는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의료 서비스 및 생명과 제조, 금융, 유통 및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등과 같이 모든 산업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중 몇 가지 특징적인 사용 사례를 한번 살펴보자면 약물을 위한 잠재적인 분자 구조를 생성함으로써 신약 개발 프로세스를 가속화하고 그 신약 개발 프로세스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을 의료 서비스 및 생명 과학에서 응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 산업에서는 설정된 파라미터와 제약 조건들을 기반으로 생성형 AI를 사용해서 새로운 제품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여러 설계 옵션을 설정하여 실험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 재료, 성능 등 같은 모든 요소들을 최적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특정 재무 목표에 맞게끔 고도로 맞춤화된 투자 전략과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듯이 이 금융 서비스에서도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에서는 새로운 제품을 시장에 출시할 때 다양한 가격 책정 시나리오와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모델링을 하게 되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가격을 설정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여러분들 요즘 쇼츠 많이 보시죠. 긴 영상에서 하이라이트 영상들을 생성하는 것들을 자동화할 수 있는 영역들을 미디어 엔터테인먼트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모두가 생성형 AI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생성형 AI는 직장 및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애플리케이션을 혁신할 것이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저희 AWS는 고객 여러분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충족하는데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인지 좀 더 다르게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혁신을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차세대 AI 즉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혁신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스타트업부터 대기업까지 모든 규모의 조직이 생성형 AI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기 실험을 통해서 다양한 실험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확실한 가능성들을 찾아본 기억들은 드물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런 실험들을 반복하고 가능성들을 찾아감으로써 실질적인 생산성을 향상하고 그 결과 혁신들을 실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생성형 AI를 통한 비즈니스 혁신을 고민하고 계시는 고객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굉장히 많은 고객 여러분들이 모두 다 여러분들만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가지고 있다고 현재까지 파악했습니다. 이러한 요구사항들을 필요한 기술적인 요소들로 구분해 보자면 크게 세 개의 레이어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위로부터 아래로 정리를 했지만 순서를 둘몬하고 이 세 가지 모두가 똑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세 가지에 모두 열심히 투자하고 있습니다. 아래쪽부터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레이어는 직접 모델을 만드시고자 하는 고객들이 계시겠죠. 그런 분들은 파운데이션 모델을 훈련하고 프로덕션 환경에서 이러한 모델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가 필요할 겁니다. 두 번째 레이어는 이미 업계 선도적인 기업들로부터 제공되는 라지 랭게지 모델 및 파운데이션 모델을 사용해서 생성형 AI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고 확장하는 데 도구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레이어는 앞서 말씀드린 모델을 직접 만든다거나 만들어진 모델을 활용해서 우리 비즈니스에 활용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전문적인 지식 없이도 파운데이션 모델을 활용해서 이미 개발되어 있는 생성형 애플리케이션 자체를 활용하기를 원하시는 고객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세 가지 레이어에 대해서 AWS가 열심히 투자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각각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인프라스트럭처 레이어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키노트에도 여러분들이 잠깐 들으셨지만 이 머신러닝 또는 파운데이션 모델에는 훈련과 추론이라는 두 가지 워크로드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어 방대한 양의 데이터로부터 패턴을 학습하여 파운데이션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고 개선하는 것들을 저희가 흔히들 훈련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추론은 이렇게 만들어진 모델을 사용해서 텍스트나 이미지나 비디오 같은 출력들을 생성하는 워크로드를 추론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 두 가지의 워크로드는 굉장히 많은 양의 컴퓨팅 파워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생성형 AI를 좀 더 경제적으로 실현하려면 머신러닝 또는 AI용으로 특별히 구축된 성능이 굉장히 뛰어나고 비용효율적인 인프라스트럭처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고객들이 GPU를 활용하시게 되는 거죠. 2010년 AWS는 클러스터 GPU 인스턴스인 CG1 인스턴스 타입을 통해서 어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로는 최초로 엔비디아 GPU를 클라우드에 도입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제공해 드렸습니다. 그런 다음 P3 인스턴스 계속해서 P4 인스턴스를 통해서 엔비디아의 최신 GPU를 여러분들이 원하실 때 언제든지 사용하실 수 있도록 AWS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제공해 드리고 있죠. 그리고 올해 초에 AWS는 주요 클라우드 제공업체 중에서 최초로 P5 인스턴스를 통해서 엔비디아의 HBAC GPU를 선보였습니다. 이 P5 인스턴스는 그전 P4 인스턴스에 비해서 4배나 빠르고 비용은 약 40% 저렴한 그런 비용 효율적인 성능을 여러분들께 제공을 합니다. 모신러닝 모신러닝 이나 AI에 대해서도 고객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몇 가지 생각들이 뭐냐면 혁신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좋은데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언제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폭넓은 선택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는 엔비디아와 협력하는 것 이외에도 저희 스스로 실리콘 자체에 대해서 혁신해야 된다는 것을 몇 년 전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제품이 바로 AWS 트레이니움과 AWS 인프런시아입니다. 트레이니움은 머신러닝 모델 훈련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칩이고요. 인프런시아는 이런 모델을 사용해서 추론을 실행하는데 최적화된 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가성비가 좋은 최적화된 실리콘을 제공하는 것 외에도 더욱더 중요한 것은 모델을 훈련하고 배포하는데 도움이 되는 좋은 도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약 6년 전에 아마존 세이지메이커를 출시해서 여러분들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자가 머신러닝 및 파운데이션 모델을 쉽게 구축 훈련 튜닝 그리고 배포할 수 있게 해주는 관리형 서비스입니다. 세이지메이커를 출시한 이후 6년 동안 저희는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자동 모델 튜닝 분산 훈련 그리고 유연한 모델 배포 옵션 MLOPS용 도구 그리고 책임있는 AI를 위한 내장 기능 등 강력한 혁신 기능들을 지속적으로 추가해 오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보자면 자체적으로 모델을 구축하는 고객들을 위해서 AWS는 최고의 칩 최첨단 가상화 그리고 페타비트 스케일의 네트워킹 초대형 클러스트리 그리고 구축에 도움이 되는 올바른 도구 등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는데 끊임없이 집중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조직이 가장 강력한 머신러닝 모델 또는 파운데이션 모델을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빠르게 시작해서 파운데이션 모델을 실험하고 다양한 사용 사례를 직접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해서 이 엄청난 기회를 비즈니스에 접목하고자 하는게 여러분들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질문들도 동시에 저희에게 많이들 하십니다. 어떤 모델을 선택해야 될까? 즉 내 애플리케이션에 가장 적합한 모델을 어떤 방법으로 선택을 해야 될까? 어떤 기준으로 그리고 어떻게 하면 생성형 AI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고 배포하는 이런 일련의 혁신의 과정들을 빠르게 수행할 수 있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굉장히 중요하죠. 어떻게 하면 내 데이터를 비공개로 안전하게 유지하면서 이렇게 생성형 AI 라고 하는 새로운 기술들을 사용할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저희가 스택의 두 번째 레이어에 투자하는 이유입니다. 보안과 프라이버시를 유지하면서 강력하고 다양한 파운데이션 모델 또는 라지 랭기지 모델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사용해서 애플리케이션을 빠르게 구축하고 시파한다는 여러분들의 요구들을 끌어안고 저희가 투자하고 있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마존 베드락 서비스를 출시하였습니다. 약 1년 6개월 전에 저희가 시장에 출시하고 작년 9월에 시장에 정식 버전을 출시했습니다. 베드락은 라지 랭기지 모델 및 파운데이션 모델을 사용해서 생성형 AI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고 규모를 조정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을 여러분들께 제공합니다. 모든 산업 영역에 걸쳐서 많은 고객들이 이미 베드락을 사용하여 사용자 경험을 향상하고 제품 및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베드락을 사용을 이 고객들은 사용을 했을까요? 또는 왜 베드락을 선택했을까요? 저는 세 가지 베드락이 가지고 있는 특장점을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가장 다양한 모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중 대부분의 모델은 베드락에서 최초로 제공되거나 또는 몇몇 모델은 베드락에서만 여러분들이 직접 사용하실 수 있게 제공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사용자 최적화 옵션을 사용해서 여러분들만의 비즈니스 컨텍스트를 빠르고 쉽게 추가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처음부터 보안을 염두에 두고 설계하고 개발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엔터프라이즈급의 보안과 프라이버시의 이점을 여러분들이 누리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에 이 서비스를 정식으로 출시한 이후에 저희 고객들의 반응은 그야말로 압도적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드락을 직접 사용해 보신 고객들의 피드백을 들어보면 베드락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다양한 파운데이션 모델을 실험하고 선택하고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에 통합하는 것이 너무나 쉽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저희는 여전히 생성형 AI는 초기 단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객 여러분들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생성형 AI 기술도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거의 매일 새로운 옵션과 혁신이 일어나고 있죠. 이처럼 너무 빠르게 변하고 알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은 이 시대에 사실은 가장 필요한 것은 적응 능력일 겁니다. 신속하게 실험하고 배포하고 그리고 이런 과정들을 반복함으로써 혁신을 가속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현재 가장 뛰어난 파운데이션 모델을 선택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내일 당장 또 어떤 파운데이션 모델이 여러분들의 흥미를 끌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자, 그때 내일 새로운 파운데이션 모델이 여러분들의 흥미를 끈다면 바로 그 파운데이션 모델을 여러분들의 애플리케이션에 적용할 수 있기를 원하시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모델은 모든 사례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모든 모델을 여러분들의 회사에서 다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모델 제공 업체에만 의존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를 선택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AWS는 AWS의 역사를 통틀어 선택의 필요성 그리고 선택의 중요성에 대해서 일관성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리고 거의 1년 전에 생성형 AI 전략을 세울 때도 이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략들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가 API 호출 만큼 쉽게 다양한 파운데이션 모델을 활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이 베드락을 만든 이유이기도 합니다. 현재 베드락은 AI21 Labs 엔트로피 코히어 메타 미스트랄 AI 그리고 스테이빌리티 AI와 같은 이 업계 리더들의 다양한 파운데이션 모델과 자체의 아마존 타이탄 모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메타의 라마2 모델을 완전 관리형으로 API를 통해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은 AWS가 최초죠. 그리고 얼마 전에 라마3 모델이 발표된 지 채 일주일도 되지 않아 베드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최근에 엔트로픽과의 협력 관계를 굉장히 확대했습니다. 키노트를 보신 분들은 엔트로픽의 관련자분이 직접 이 단상에 오르셔서 직접 말씀을 해 주신 걸 들으셨을 건데요. 이 엔트로픽은 AWS의 오랜 고객으로 세계 최고의 파운데이션 모델을 제공하는 업체 중 하나입니다. 엔트로픽의 파운데이션 모델인 클로우드는 정교한 대화와 창의적인 콘텐츠 생성부터 복잡한 추론 그리고 상세한 지침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작업에 성능이 굉장히 탁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3월에 공개된 클로우드3도 아마존 베드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오후 엔트로픽 세션에서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있겠지만 이 클로우드3가 과거에 클로우드2.1에 비해서 조금 다른 것은 어 필요에 따라서 모델을 선택해서 쓸 수 있는 이 모델 크기의 다양화 그리고 이 멀티모달을 도입했다는 거죠. 인텔리전스 속도 비용을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세 가지 모델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 쓰실 수 있습니다. 오프스 소넷 하이쿠와 같은 이 세 가지 모델 중에 선택해 쓰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클로우드3 비전 기능을 통해서 이제 차트나 그래프 기술 다이어그램 보고서 등을 포함한 시각적 컨텐츠를 여러분들이 클로우드3를 통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엔트로픽과 아마존이 협력 관계를 좀 공고히 하면서 이런 협력의 일환으로 엔트로픽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아마존 AWS 트레이니움과 AWS 인프란시아를 사용해서 차세대 파운데이션 모델을 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베드락 고객은 다른 클라우드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모델 최적화와 파인튜닝 기능을 다른 고객들보다 빠르게 AWS를 통해서 제공 받으실 수 있게 될 겁니다. 반면에 실제 비즈니스의 비즈니스를 생성형 AI를 통해서 좀 개선하려면 비즈니스나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여러분들의 고객 여러분들의 제품 여러분들의 운영 방식들을 잘 이해하는 생성형 AI가 필요하게 될 겁니다. 이는 여러분들이 자체 데이터를 사용해서 모델을 개선하고 최적화해서 여러분에게 고요한 모델을 만들 때만 가능합니다. 아마존 베드락은 여러분들이 자체 데이터로 생성형 AI 애플리케이션을 사용자 최적화하는데 필요한 그런 목적별 기능들을 모두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크게 나눠보면 세 가지인데요. 이미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파인튜닝입니다. 범용 모델이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컨텍스트를 이해할 수 있도록 레이블을 추가한 데이터를 아마존 S3에 넣어놓고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미세 조정을 하는 것들을 저희가 파인튜닝이라고 하는데 이 파인튜닝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데이터가 원래 모델의 훈련에 사용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추가한 데이터는 원래 오리지널 모델의 카피본을 가지고 비공개 모델을 새로 만드는 데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데이터가 외부로 흘러나가는 것들을 원칙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아마존 타이탄 텍스트라이트와 익스프레스에서 파인튜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재 코이어의 커맨드 라이트와 메타의 라마도 이러한 파인튜닝 기능을 베드락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엔트로픽의 클로우드는 클로우드에 대한 파인튜닝 기능도 곧 베드락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제공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비즈니스에 맞게 파운데이션 모델을 파운데이션 모델을 조정하는 두 번째 방법은 흔히들 이야기하는 RAG입니다. RAG라고 이야기를 하죠. 검색 증강 생성입니다. RAG를 사용하면 모델이 새로운 지식이나 최신 정보를 고려할 수 있도록 모델의 응답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미리 여러분들이 지정해 놓은 문서 리포지토리나 데이터베이스 API를 비롯한 여러 소스에서 여러분의 자체 데이터를 직접 호출하고 가져와서 프롬프트와 함께 전달함으로써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에 맞는 답변들을 생성형 AI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법이 베드락에서 모델을 최적화할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이 지속적인 사전학습입니다. 이러한 모든 기법은 생성형 AI를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에 맞게 타겟팅하고 유용하게 만드는 강력한 강력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는 오늘 오후 및 내일 AWS의 선미스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다양한 방법이 소개될 예정이니 꼭 관심있게 봐주시기를 바라구요. 하지만 더 나아가 이 파운데이션 모델이 유용하고 타겟팅된 정보를 제공한 걸 좀 넘어서서 파운데이션 모델이 좀 더 지능적으로 역할을 하기를 여러분들을 원하고 계실 겁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기능들은 파운데이션 모델이 여러 작업들을 차례차례 여러분들이 지정해 놓은 워크블로우를 따라서 수행할 수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실제로 일의 시작과 끝을 마무리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중간에 개입 없이 일들을 업무들을 모두 다 끝내주는 것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이 베드락을 사용해서 여행 예약이나 보험 청구를 제출하는 내지는 소프트웨어 배포 또는 교체 어떤 부품들을 교체하는 그런 주문 등과 같은 작업들을 사실은 베드락을 통해서 한 번에 모두 다 수행할 수 있기를 원한다고 이해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요구사항들을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여러분들 조직 내에 있는 굉장히 다양한 시스템 간에 오케스트레이션이 사실은 필요하죠. 그래서 몇 달 전에 저희는 에이전트 포 아마존 베드락을 발표했습니다. 아마존 베드락의 에이전트죠. 그리고 이 강력한 기능이 최근에 이제 정식으로 출시돼서 여러분들이 직접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에이전트를 사용하면 생성형 AI 애플리케이션이 제품 구매 가능 여부를 미리 체크를 해서 구매 프로세서를 태운다든지 내지는 고객 질문에 답변을 하고 추가적인 질문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답변을 한다든지 내지는 판매 주문을 받는 것과 같이 회사 시스템과 데이터 소스 전반에 걸쳐서 여러 단계 작업들을 통합해서 한꺼번에 생성형 AI 애플리케이션이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강조를 해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건 어떠한 고객 데이터도 원래 기본 모델을 훈련하거나 개선하는데 사용하지 않습니다. 모델을 튜닝하면 해당 모델의 비공개 버전을 만들어서 안전한 컨테이너에 보관하고 이 비공개 버전의 그 파운데이션 모델은 외부에 이동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데이터는 퍼블릭 인터넷에 노출되지 않습니다. AWS 네트워크를 벗어나지도 않고 여러분들의 VPC를 통해서 안전하게 전송되고 그리고 전송과 저장 시에는 또 안전하게 암호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드락은 다른 AWS 서비스와 여러분들 AWS 서비스 쓰면서 IAM 기능들을 가지고 액세스 컨트롤을 되게 많이 하시죠. 베드락 마찬가지입니다. AWS 서비스와 동일한 AWS 액세스 컨트롤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베드락은 다양한 국제 규제 표준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히파나 GDPR을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애플리케이션에서 그 요구사항이 필요하더라도 전혀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베드락은 발표한 이후에 최신 보안 및 거버넌스 기능들을 지속적으로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사용자 지표를 추적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워치 인테그레이션을 저희가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다양한 API 활동들을 모니터링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클라우드 트레일과의 통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락은 SOC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안 외에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책임있는 방식으로 생성형 AI를 배포해야 된다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게 책임있는 AI 책임있는 인공지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은 키노트에도 여러분들이 조금 생소한 단어를 한번 들어보셨죠? 이 Responsible AI라는 걸 우리의 북극성이다 라고 저희 프란체스카 부사장님이 표현하신 걸 키노트에서 들으셨을 건데 저희가 제품을 개발하고 고객들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저희가 지향하는 바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혁신을 가속화하는 과정에서 자칫 오용의 가능성도 사실은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위험을 줄이면서도 이 생성형 AI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몇몇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만 노력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기술기업 그리고 정책을 입안하는 분들 그리고 지역사회단체 그리고 과학자 학계 및 업계 전반에 걸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협력을 해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AWS는 이러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모인 다양한 단체에 현재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책임있는 AI를 위해서는 고객 여러분들의 어 애플리케이션이 여러분들의 고객들께 유해한 결과를 전달하는 것을 미리 예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유해한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회사의 지침을 준수하는 내용들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쉬운 방법은 모델이 반환될 수 있는 정보와 반환할 수 없는 정보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AWS는 이런 방법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해서 가드레일 아마존 배드락을 발표했습니다. 여러분들께 제공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성하신 배드락을 통해서 작성하신 생성형 AI 애플리케이션들이 여러분들께 고객께 전달할 수 있는 내용과 전달하지 못할 내용들을 사전에 설정함으로써 오용되는 것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파인 튜닝된 사용자 지정 모델 뿐만 아니라 아마존 배드락을 통해 액세스할 수 있는 모든 파운데이션 모델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드레일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은행은 여러분들 고객들께 다양한 은행의 고객들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야 되지만 제공하지 말아야될게 투자 자문과 같은 형태는 제공하면 안된다는 지칭들이 있습니다. 자칫 생성형 AI를 통해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했는데 여러분들 은행 애플리케이션의 고객이 뭔가를 추천해 달라고 했을 때 미리 사전에 정리하지 않은 그런 걸로 인해서 투자 자문이나 내지는 투자 권유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레귤레이션 위반으로 굉장히 힘들어질 겁니다.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그리고 이 전자 쌍그레 사이트에서는 온라인 어시스턴트가 혐오 발언이나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할 수 없게 미리 가드레일을 설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는 유틸리티를 사용해서 고객 서비스 통화 요약에서 개인정보 흔히들 PII 데이터라고 하는 개인정보를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이 가드레일을 통해서 이런 기능들을 제공 받으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라지 랭기지 모델이나 이 파운데이션 모델을 사용해서 생성 AI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고 확장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 아마존 베드락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양한 파운데이션 모델을 단일 API를 통해서 선택하고 활용할 수 있는 완전 관리형 서비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스택의 세 번째 레이어입니다. 마지막 레이언데요. 파운데이션 모델을 직접 만들다거나 내지는 제공되는 파운데이션 모델이나 라지 랭기지 모델을 활용해서 애플리케이션을 직접 개발하고 사실은 이렇게 할 수 있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는 그런 것들 다 필요 없고 이미 개발되어 있는 생성형 AI 애플리케이션을 바로 사용하고 싶다는 요구사항을 사실은 가지고 있는 고객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인사이트를 생성해서 수작업이 드는 시간들을 절약할 수 있도록 제공받기를 원하시기도 하죠. 그리고 때로는 굉장히 더딘 개발 프로젝트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코드를 자동으로 제너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받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제너레이티브 AI 생성형 AI를 어떻게 업무에 활용할까 생각하다 보면 사실은 이 업무용 AI 채팅 애플리케이션들을 많이 고민을 하실 겁니다. 이미 여러분들 이제 다양한 프로바이더를 통해서 이런 채팅 애플리케이션들을 이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되게 일반적인 지식과 능력은 굉장히 훌륭합니다. 답변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주고 근데 문제는 우리 데이터 우리 회사 또는 우리 고객들 또는 우리가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답변이 여러분들의 최적화된 답변이 아닐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여러분들은 뭘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알 수 있고 그리고 액세스 할 수 있는 정보와 액세스 할 수 없는 정보가 차별에 대해서 설정이 되어 있어야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업무용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직접 업무에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이야기에서도 어 제 기억에는 사실은 작년 중간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알려 많이 알려진 그런 생성형 AI 채팅 애플리케이션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을 때 몇몇 회사에서 CIO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 채팅 어시스턴트를 조직 내에서 사용하는 것들을 금지했습니다. 왜냐하면 회사의 데이터가 어떻게 흘러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실제로 몇몇 사례들이 언론을 통해서 공개되기도 했죠. 또 저희 보안책임자 회사의 보안책임자인 CISO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단 발표해 놓고 보안 기능들을 추가를 하는 것들은 굉장히 위험하다. 기술을 내지는 제품을 설계할 때부터 보안을 고려해서 구축해야만 우리가 원하는 보안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다. 안전하게. 그래서 아마존은 개발을 했습니다. 아마존 Q라는 새로운 AI 생성형 AI 어시스턴트를 개발을 했습니다. Q를 사용하면 자연어 기반의 질문을 통해서 빠르게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AWS의 견고한 보안과 개인정보보호가 비즈니스에 얼마나 중요한지 저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존 Q는 기존에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AWS의 보안 정책들 역할 권한들을 잘 이해하고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엔터프라이즈 그 보안과 프라이버시를 지켜드릴 수 있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 아마존 Q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여러분들께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네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아마존 Q 디벨로퍼. 개발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아마존 Q입니다. 모든 개발 작업을 지원하는 AWS 전문가입니다. Q 디벨로퍼와 직접 채팅을 하면서 새로운 AWS 기능들을 탐색도 하고 익숙하지 않은 기술도 외우고 솔루션을 아키텍팅 할 수 있습니다. AWS Q는 AWS의 웰 아키텍티드 프레임워크들을 준수하면서 여러분들께 모범 사례들을 안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솔루션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께 해답을 제시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Q는 AWS 매니지먼트 콘솔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시는 IDE, 그리고 아마존 코드 카탈리스트 등 AWS를 사용하는 모든 곳에서 이미 여러분들을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마존 Q 비즈니스입니다. 아마존 Q 비즈니스는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잘 이해하고 지원하는 비즈니스 전문가입니다. 비즈니스 데이터 정보 시스템 이런 것들을 굉장히 빠르게 연결해서 여러분들 직원과 회사의 직원과 맞춤형 대화를 나누고 문제를 해결하고 컨텐츠를 생성하고 비즈니스와 관련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이미 어 슬라이드 여러분들 보시는 것 같이 뭐 세일스포스나 마이크로소프트 365, 서비스나우 Gmail, Slack 과 같은 약 40개 이상의 내장 커넥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미 사용하시는 시스템들과 통합하는 것들도 굉장히 용이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아마존 Q인 퀵사이트입니다. 머신러닝 기반의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서비스 흔히들 BI 서비스라고 하죠.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서비스인 이 아마존 퀵사이트의 Q 기능이 내장이 됩니다. 여러분들 데시보드에 지난달 주문이 증가한 어 네 주문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는데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지난달 주문이 증가한 이유가 뭐야? 라고 하면 그 질문의 답변을 데시보드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직접 주기도 하고요. 지역별로 월간 매출을 누적 막대차트 그래프로 표시해줘 이러면 이 자연어를 처리해서 퀵사이트가 여러분들께 데시보드를 통해서 보고서를 작성해 줍니다. 그리고 고위 경영진과의 비즈니스 검토를 위해서 지난달 비즈니스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스토리를 작성해 줘 이러면 임원들 보고용의 보고서를 직접 작성해 주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마존 Q 인컨넥트입니다. 이 커넥트는 클라우드 기반의 컨택센터 솔루션입니다. 흔히들 우리가 이야기하는 콜센터 솔루션이죠. 아마존 Q 인컨넥트는 이전에 아마존 커넥트 위즈덤이라는 기능으로 제공이 됐었는데 이 실시간 에이전트 지원 기능과 함께 생성형 AI 기반의 권장응답 그리고 작업 추가 정보 링크들이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의 상담원들한테 실시간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생성형 AI를 사용하시면 회사 콘텐츠를 합성해서 에이전트가 음성이란 문자로 고객들에게 직접 응답할 수 있는 그런 답변들을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 문의를 계속 응대를 하면서 다음 단계에 고객에게 어떤 것들을 안내해 줘야 되는지도 미리 미리 알 수 있죠. 이처럼 AWS가 생성형 AI의 가능성을 활용하는 여러분들께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약을 한번 해보자면 성능이 뛰어나고 비용 효율적인 인프라를 여러분들께 AWS를 제공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파운데이션 모델을 통해 강력하고 새로운 애플리케이션들을 여러분들이 구축하고 확장하실 수 있도록 쉽고 안전하고 그리고 프라이버시를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여러분들께 베드락을 통해서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상황에 따라 강화할 수 있는 생성형 애플리케이션 및 기능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광범위하고 심층적인 기능 다양한 옵션 그리고 엔터프라이즈급의 보안 지원 기능들을 여러분들께 제공함으로써 AWS의 높은 기준들을 만족시키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혁신적인 모범 사례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저는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생성형 AI 머신러닝 AI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예 이런 것들을 위한 데이터 기반입니다. 데이터가 최신 상태여야 되고 데이터가 완전해야 되고 그리고 데이터는 굉장히 정확해야 되고 데이터는 검색 가능해야 되고 데이터는 필요할 때 우리가 언제든지 액세스할 수 있게 구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영역에서 AWS는 작업에 적합한 도구를 사실은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능, 비용 사실은 성능을 따지자니까 비용이 높아지고 비용을 아끼자니 성능을 포기해야 되고 이런데 이제는 더 이상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도 여러분들이 포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생성형 AI에 대한 다양한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하나의 솔루션은 없다는 철학을 이 벡터 인베딩을 위한 도구에도 저희가 적용을 했습니다. 생성형 AI에서 데이터를 검색하고 비교하고 이러기 위해서 사용하는게 벡터죠. 그리고 어떤 저장소에 벡터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들을 벡터 인베딩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저희 고객들이 생성형 AI를 기존에 사용하던 데이터 영역하고 통합하는데 저희 고객들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미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나 데이터 엔진이 있는데 이 벡터를 위해서 새로운 엔진을 배우는 건 너무 힘들지 않냐 그리고 이미 프로덕션 환경에서 이 데이터베이스 엔진에 대한 성능을 보장받고 있는데 새롭게 우리가 테스트를 해야 되나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신 거죠. 그래서 AWS는 기존의 AWS가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 엔진에 이 벡터 인베딩을 모두 다 추가함으로써 여러분들이 기존의 애플리케이션들을 수정하지 않고 그저 생성형 AI 애플리케이션의 기능들을 추가할 수 있게만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AWS의 가장 인기 있는 데이터 서비스에 이 벡터 기능들을 추가를 한 거죠. AWS 포트폴리오 전반에 벡터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생성형 AI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데 더욱더 좀 많은 유연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쭉 말씀을 좀 드렸는데 파운데이션 모델 인프라 그리고 생성형 AI 애플리케이션들을 구축하고 배포하고 확장하는 데 들어가는 도구 이런 모든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두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바로 생성형 AI 여정을 바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적합한 사용 사례는 뭔지 찾아보시고 그리고 이것들을 가능하기 위해서 다양한 AWS가 제공하는 다양한 교육기회들을 경험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생성형 AI 여정을 함께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저희 AWS 전문가들을 불러서 POC를 시작을 하십시오. 필요한 교육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600여개의 생성형 AI를 위한 온라인 트레이닝 코스가 이미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직접 경험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앞서 그 키노트를 진행하신 프란체스카 부사장님이 저희 월드와이드 프로페셔널 서비스 조직을 총괄하심과 동시에 AWS의 생성형 AI 혁신센터를 리딩하고 있다고 소개를 해주셨죠. 저희 함기호 대표님이 AWS는 고객들 생성형 AI 솔루션을 구축하고 배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생성형 AI 혁신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생성형 AI가 우리 모두의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과 여러분들이 AWS와 함께 어떻게 생성형 AI로 비즈니스를 혁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 내용들 모두 다 오후와 그리고 내일 많은 구체적인 세션에서 여러분들께 아주 기술적으로 많은 정보들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 AWS 직원들과 저희 고객들이 모두 다 노력했습니다. 부디 이틀 동안 많은 정보들 얻어가시기를 바라면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